걸그룹 시스타가 컴백 트레일러를 공개했습니다. 15일 공개된 비비드하고 감각적인 영상 속에는 시스타 멤버들과 김보성이 등장하며 시선을 끌었는데요. 특히 의리를 외치며 다솜의 앵도를 뺏어먹는 김보성의 액션과 시스타의 아찔한 몸매가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한편 시스타는 오는 21일 타이틀곡 터치 마이 바디로 컴백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시스타는 오는 21일 타이틀곡을 앞둑니다.